시작 하나 둘 셋 야 이거 너무 쎘어 이게 와요 그리고 살짝 뻘쭘해하는 표정이 정답 서희 네 맞습니다 나 잘 봐 파워가 비슷하니까 계속 일단 표정을 볼까요 우리 자리를 바꿨어 망치 누가 죽으세요? 그럼 망치 죽은 사람 아니라는 소리야 뭔가 장난질을 하고 뭔가 발이 약간 괴물 감추도 뭔가 싹싹싹 이렇게 휘서가 내 듣보기로 보니까 스모키하고 나 저렇게 순진한 표정 짓는 사람 나 정답 저 두 친구가 자리를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저 두 친구 중에 저희 일자로 서서 때리고 이렇게 보셨어요 아 그랬군요 너라고 생각해 어 친구를 친구를? 그러면은 휘서로 가자 하나 둘 휘서 맞아 휘서 땡 셋 중에 누가 휘서야 휘서 이랬어 그게 누구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푸석거려 어우 무서워 야 잠깐 왜 이렇게 늦게 때리는 거야 난 느꼈어 오케이 20년 대선배를 때리는 건 쉽지가 않거든 난 누가 제일 못 때렸을까 오 또 연기하는 거 없어 얘는 아니고 연기하지 마 얘도 아니야 예 아주 그냥 서희가 좀 이제 표정에 그게 드러나는 편인데 얼굴에 모세혈관이 살아나요 지금 홍조를 띄었어 그렇지 리에서 리에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부득 부딪쳤다? 아까부터 계속 리나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꼽았을 거 같아 리나라니까 아 약간 아까부터 계속 니 사람이 계속 지목을 안 받았다니까 리나? 아 근데 리나 땡 서희지 피세요 했다 like 수고 Cathy